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떼 ASMR입니다 4일 정도 만에 ASMR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모두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주 보내시고 계실까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마이크가 도착을 해서 이제 마이크 테스트 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ZOOM H1 이라는 마이크인데요 되게 작고 예쁘죠? 이렇게 3D 사운드도 처음에 해보고 싶게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어폰을 끼고 제 말을 바로바로 이제 듣고 또 다른 소리들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ZOOM H1 마이크를 가지고 또 다양한 그런 많은 영상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정말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말들이 저한테 힘을 주고 또 제가 ASMR 영상을 계속 찍고 싶어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마이크를 저는 이제 제 취향 이제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제 취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이제 좀 안 보이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이크를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제가 비염이 있어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오일인데요 이 오일병에 뚜껑을 열고 닫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향이 이게 오칼립투스 향이 나고 되게 코를 정말 뻥 뚫리게 할 그런 아주아주 시원한 그런 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향을 좋아하거든요 되게 민트같이 시원한 향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닫는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시원한 그런 오일이에요 냄새 냄새 좋죠? 냄새 좋죠? 그리고 제가 오일을 여러분들의 귀에 후하고 한번씩 풀어드릴게요 귀 속도 시원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소리는 여러가지 귀이개 소리 인데요 음 제가 이제 귀청소 롤플레이 같은거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약간 부족할수도 있는데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구요 네 앞으로 또 다양한 그런 귀청소 영상도 연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나무 귀이개 나무 귀이개 나무 귀이개 쇠 귀이개 나무 귀이개 면봉 이렇게 세가지를 준비를 했구요 먼저 나무 귀이개 가지고 그리고 여기 마이크 스펀지가 있거든요. 마이크 스펀지를 살살 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긁고 스펀지를 긁으면 이런 소리가 나네요. 맞다네요. 그리고 이쪽도 긁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솜털로 살살 털어드릴게요. 이쪽도 이쪽도 시원하세요? 이거 면봉이랑 쇠 기계는 스펀지 위에서 긁어도 이렇게 특별한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쇠기계 소리고요. 그리고 면봉 소리예요. 면봉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면봉으로 와 드릴게요. 면봉을 면 면 면 З compost 면 면 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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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 같구요 면봉으로는 이제 이거를 스펀지를 벗기고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도 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이나 그럴 때 활용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끝까지 찍었었거든요 중간에 근데 제가 녹음기의 스타트 버튼을 안 눌러서 다 날려버리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지치고 허무하고 막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 소리 들려드릴 소리는 클렌징 티슈 소리인데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조금 좀 밖에 안 남았고 너무 지금 새벽 3시가 넘었거든요 조용한 시간을 찾다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제가 조금 피곤해 보여서 이해해 주시구요 이거는 제가 어퓨 제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클렌징 티슈에요 되게 하늘색 패키지가 이쁘지 않아요? 여기 스마일 뷰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탭핑 사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에서 고르륵 소리가 엄청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것들 이해해 주시구요 그냥 오늘은 되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찍는 그런 마이크 테스트니까요 제가 부디 뭐 실수를 하거나 좀 오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리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롤플레이라든지 뭐랄까 이렇게 쇠가 부딪히는 소리 치과에서 이렇게 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치아 두드리는 소리나잖아요 저는 그 소리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되게 궁금하네요 좀 좀 해봅시다 좀 해봅시다 마이크를 제가 처음 사용해보잖아요. 그런데 숨소리도 그렇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숨도 잘 못 쉬겠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감을 못 잡았다고 해야하나? 계속 찍다보면 괜찮아지겠죠? 이제 제가 더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잠이 와요. 잠도 오고 시간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리 들려드리는 거는 사실 이것저것 여러가지 소리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재미로 심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부족한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영상들 마이크 샀으니까 많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다리가 엄청 저려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콧구세요. 모두 좋은 콧구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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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